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이 작자가 지금까지 배설한 글과 영상은 진화과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 쓰레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수많은 글을 통해 최재천을 비판했으며 이제 열한번째 비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뻐 보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최재천은 친족 선택을 들먹이면서 자식이 손자보다 더 소중하다고 단언합니다. 나와 손자 사이의 근친도는 0.25인 반면 나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는 0.5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뻐 보이는 이유를 최재천은 책임 문제로 설명합니다.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하니까 책임감에 짓눌리지만 손자는 내가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마냥 예뻐 보이기만 한다는 겁니다. 손자를 하루종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책임감 때문에 손자 손녀가 훨씬 덜 예뻐 보이는지 같이 살면서 돌봐주는 손자와 가끔 보는 손자 중에 누가 더 예뻐 보이는지 해밀턴의 규칙은 친족 선택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R은 근친도 즉 유전자를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 부등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타 행동이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에 비해 자식이 나와 유전적으로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친족 선택의 논리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내가 손자보다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밀턴의 규칙에서 B와 C는 포모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B는 이타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이고 C는 베푸는 자가 치르는 비용입니다. B와 C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변수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90세 남자라고 합시다. 내 아들은 70세이며 그 아들의 자식 즉 나의 손자는 20세입니다. 내가 치르는 비용인 C가 두 경우에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친족 선택의 논리에 따르면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할까요? 손자를 더 사랑할까요? 내 목숨을 바치면서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 아들을 구하는 것이 나의 유전자 복제에 더 도움이 될까요? 손자를 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만약 취재천처럼 해밀턴의 규칙에 사실상 R밖에 없으며 B와 C는 들러리에 불과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와의 근친도가 훨씬 더 높은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예측할 겁니다. 손자는 20세이기 때문에 미래의 번식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반면 아들은 70세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세 아들을 열심히 도와주어 봤자 어차피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B가 보잘것 없을 겁니다. 따라서 70세 아들의 경우에 R값이 20세 손자보다 2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R과 B를 곱한 값은 오히려 훨씬 작을 겁니다. 해밀턴의 규칙에 따르면 R과 B를 곱한 값이 클수록 이타 행위가 진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70세 아들에 대한 나이 사랑보다 20세 손자에 대한 나이 사랑이 훨씬 클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20세일 때 갓난아기인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갓난아기인 아들에 대한 나이 사랑이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70세일 때 갓난아기인 손자가 있다고 합시다. 갓난아기인 손자에 대한 나이 사랑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B는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세일 때의 나이 번식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뇌가 죽거나 중상을 입으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아주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C가 매우 큽니다. 반면 70세일 때의 나이 번식 잠재력은 보잘것 없습니다. 따라서 C도 매우 작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70세에 얻은 손자의 경우에 20세에 얻은 아들의 경우보다 R값이 절반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C를 R로 나눈 값이 20세에 얻은 아들의 경우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해밀턴의 규칙에 따르면 C를 R로 나눈 값이 작을수록 이타 행위가 진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70세에 얻은 손자에 대한 나의 사랑이 20세에 얻은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는 해밀턴의 규칙을 적용할 때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크도록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 사랑과 손자 사랑을 비교할 때 이 두 사례의 결론을 무작정 그대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근친도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클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의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친족을 돕기 위해 희생할 때 유전자 복자의 측면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내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아들이나 손자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막내와 늦둥이에 대한 부모의 유별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이 되었거나 그 근처에 갔을 때 얻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에 대한 사랑은 0.25라는 수치에서 막연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대체로 훨씬 클 것이라고 해밀턴의 규칙은 말해줍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은 0.25라는 수치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